자 한양으로 가라 연병대가 집변하고 있다 아주 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다시 우리의 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멋지지 않는가 훌륭하지 않아 그것이 군단이야 다른게 군단이 아니야 아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군단이다 조선의 자랑스러운 용맹한 장수들이 정부 척출되고 있습니다 척출되어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자들에게 영광을 차라마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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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차라마빵을 전장 내게 군단이 벌써 임무를 완수하고 왕의 귀환을 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는 끝없이 넓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가자 양반이요 저성아는 양반과 이 부대 하나면 충분하다 이 사단 두개 양반 한명이면 충분합니다 병사력을 좀 더 보충한 후 적일 작사를 내버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야 보이는가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선의 국기가 내 정답은 훌륭하지 않아? 야 수도에는 정의 병사만 놔두라고 수비병 너희들이 낄 자리가 없어 정 빡치면 그리드에 끌고 뭐냐 왕이 직접 나서겠다 그래 이번 전쟁에는 왕을 보내겠다 준비하라 그래 여기서 비경국의 왕이 간만에 성에 꼬리를 안추고 있어 최전방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선조라니 비조라니 선조라니 비조 선조라니 비조 비조 시간을 통해 도착 목적지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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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아 가 도착 바랍 본빙 일본으로 갈것이다 임진애란 터지기전에 우리가 먼저 임진애란을 터트려주지 임진할란을 보여주겠다 우린 돈 뭐냐 동맹은 필요없어 우리의 돈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무역국만 필요할뿐이다 딱히 필요없어 저번에 내정이란 얘기는 저번에 내정을 다질대는 얘기는 모든 BM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진애란에서 초반에 내정을 다져야됩니다 라는 얘기는 BM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조다 왜냐 이걸 방송에서 올린게 내가 처음이야 죽여버릴거야 하지만 이제는 나는 성장했기에 어... 내정만 할 필요없어요 둘다 헤쳐먹으면 됩니다 전쟁과 내정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땅은 영광스러워졌으며 그 아무도 우릴 따라올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바로 BM조선이다 그러니까 그런거 같아 임진애란 모드는 개발자가 날 보고 만든 모드에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적성에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적성에 맞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돌아댕기다 돌아댕기다 보니깐 이거를 국뽕이라 부르시는 양마들도 좀 있더라고 틀린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거 같아요 미친거 같아요 약간 좀 미친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리보고 저리봐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병사는 준비됐는가 한쪽에는 뭐냐 건명대를 만들고 한쪽에는 기명대를 만들고 막 쏟아부어 영광을 위하여 병력을 쏟아부어라 우리를 승리하여야한다 요자비 2만까지 내룰거야 요자비 2만까지 내룰거야 오케이 턴수입 아직 6,833원 남았거든 이거 2만까지 내룬다 아 아니다 한 3천까지 내르고 나머지 3천은 창호갑사를 뽑아야겠어 그 돈으로 창호갑사 한 사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적을 부숴버려야겠어 적들에게 파괴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도록 하지 적을 그냥 분쇄해버려야겠어 전 병력은 나의 소집에 응하라 그대들 앞에 영광스러운 전투가 진행된다 영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상륙작전부대 상륙작전부대 아주 훌륭합니다 한 도사단의 집도 두함대 집 붙어갖고 한배 두개 한부대가 나를 준비하라 하이 고에노이다리니 전지ます 고에노이다리니 전지ます 도노 도노 그건 안 돼 도노 고에노 영광을 주신 영광굴비 영광굴비 빰바바밤 빰바밤밤 빰밤바라밤 전병대 함대를 준비하라 정박치면 상륙착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반란을 선동해주실 한분을 모셔야겠습니다 스님 일로 오시지요 일로 오셔야합니다 스님이 오셔야합니다 스님이 오셔야 이제 여러가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스님 일로 오시지요 야 첩자잖아 야 첩자 신배가 너희들은 필요없어 첩자도 첩자도 끼워줄까 원정에 우리는 스님이 더 편안이 필요하다 열어봐 스님 스님 스님이 반란 선동을 하기 때문에 외교관계 상대 디버프 안먹고도 적을 작살낼수 있습니다 제가 시즌 2때 써먹었던 방법이지요 홀리쉐 다음 턴을 돌려라 병력판 돌아간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와 안나가요 장면이 지금 계속 골라보냈는데 마자고 삽니까 고인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게 아니야 안나가요 안나가요 장면이 있는 세계란 다른 세계 이야기라고 장렬이 전수하셨다 이즈 사면리 그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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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완전 자살났는데 명조 믿겠나? 명조 왜이래 왜이래 악해? 우리는 더 이상 명조를 신뢰할 수 없다 명조의 하늘 아래 있어봐야 우리에게 이득은 할게 없어 우리는 싸우기 귀찮으니까 명조한테 그냥 우리가 좀 동맹해줄게 니들이 싸워라 했는데 명조를 더 이상 잊지 못하겠어 너무 약해 다 뚫리고 있잖아 우리는 우리 군대를 직접 파견하겠다 군사들을 보느라 하이 군대 포위 끝 함대 포위 끝 함대란다 도성 포위 끝 우리와 함께할 친구들을 좀 더 골라보자고 음 우와아 저거 보이는가? 굉장하지 아 아무도 못 가버리지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우리에게 반기를 들겠는가 들어봐 얼마나 높이까지 들어가면 안 보자고 문게 주마 문게 주마 아직 잔부대가 좀 남아있긴 해 어 예를들어 이런 아들 말이야 예를들어 이런 아들 말이야 예를들어 잔부대가 뭐냐면은 예를들어 양반이라던지 하하 축제가 되겠구만 오 오 파란색 남자 아 파란색 양반 오성남자입니다 야다움이 빨간색인가 그럴거야 야다움이 말랩입니다 말랩까지 일 남았구만 명조한테 우리가 구원 요청을 한다고 명사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야겠구만 저희가 구원 요청을 하러 가는거야 자 명분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조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명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명조를 지키는 데는 일단은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명조는 어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해서 지키는 거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지 와우 명조는 우리가 지키러 우린 명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대신 명조는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 군사력이 지금 계속 털리고 있는게 보이기 때문에 어 명조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을 우리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러 갑니다 전 평화유지군을 보내라 명조를 지켜야한다 신난다 오랜만에 신나는구만 명조를 지켜야한다 명조를 지켜야한다 명조를 지키러가 명조를 NBA 명조를 지켜야한다 명조를 지키러 명조를 지키러 更なるご命令は? 時間通り到着 大気に移り戻す 命令を生きる同盟軍を発見 命令に迫る 命令を発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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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 멋지구만 자 다음 영웅은 언제 돼 다튼 후에는 이제 좀 센 건병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쭉 타고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야 소소하고 화차 이거는 총포대 일단 이거부터 찍자 궁수 관련 스킬부터 찍자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 BM 어 뭐니 BM조선에 궁극기가 열렸습니다 불화살이라고 어 불화살이라고 우리 BM조선에 최종무기가 열렸어요 약간 분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으흠 뭐 오우 고매레이로 고자 마신카 다비와 오와리데스 이도우가 수 미화시 다 어 이도우와 오와리마스다 쪼 도리 몬이 切れました 우에 상아 고추신 모시아 예 도리 도착 우에 고추신 모시아 고추신 왜 불화살이 지금 나왔냐고 돈을 봐요 저 돈 맞는다고 불화살이 이제 나왔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전쟁과 내정을 둘 다 쌓은 최강의 비엠조선의 위험을 보고 계십니다 칼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블루룸 137 홍차를 선물로 일본에 들고 가도록 하지 우리 불화살이 불맛을 추가해서 어... 일본 저쪽에 빰백 저한테 선물로 보내내겠습니다. 무슨 소리죠? 사냥을 하고 있을 뿐인데. 전쟁이라니. 어디 전쟁 났나요? 우리는 적들을 가면... 적들도 아니라 사냥감을 사냥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참된 사냥감이로다. 아... 인마 뭐지? 죽을라고 환장했네 이거. 이러면 가는 겁니다. 이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두 줄게 맞을라고. 너가 그거야. 해군 본부야. 해군 본부의 만이다 만. 여기에는 조성군 적의 신반이 있다. 이 친구는 해군 본부에서 와야 이분. 야 흰수염이네. 이야... 흰수염 흰수염. 이야 멋있다. 어이 위험에 지리겠는데? 흰수염이었네. 이야 멋있다. 멋져 멋져요. 내가 흰수염을 못 알아볼 뻔했어.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어. 전사단 집결. 소방사로 집결하는데 정확하게 5톤 준다. 집결해. 소방사 집결하는데 정확하게 5톤 주겠다. 전부 지켜내. 어 빨리 중국에 지원병을 보내야 돼. 더 이상 중국이 침략도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겠다. 지원군을 보내야겠군. 소방사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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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가 오사가》 《지간 도어리 도착》 《지간 도어리 도착》 《우와사마》 《ご中신も》 《지간 도어리 도착》 《지간 도어리 도착》 《다이機にうつり 모으す》 《이조와 오わりましたぞ》 《移動は終わりましたぞ》 《이조와 오わりましたぞ》 《하루 안 보이면俺 많이 dit》 《日まで火に行くか》 《日まで火に行くか》 《し、日まで火に行くか》 《 Katieの芭蜂助りとなりだよ》 《上で火に行くか》 《から火に行くか》 《日まで火に行くか》 《有し無みに行くか》 《平平に行くか》 《碍だなわに火に行くか》 在日本に行くかに行くか してたらくて何かやら じゃあ 아무거나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겨울이 됐구만 이번 겨울 짓나고 전쟁을 터뜨려도 되겠어 아니네 겨울 아니네 와 미친 기마대 보행가 중국을 쓸어버릴 기마대다 중국을 뭉개버릴 우리의 보병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적국을 아주 작사를 내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뭐 명조가 문제입니까 명조가 문제인가 명조는 뭐 되니 이건 뭐니 이런거 뭐냐 비엠조선에서 안뽑아야 우리는 온리 파녹손만 어 뽑을거야 전단집결 여러분 술이 저렇게 위험한 겁니다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됩니다 술은 자제를 해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력을 모아라 고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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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훅 80명으로 줄었거든 그러면은 10부대면은 800명 20부대면은 1600명이네요 이 게임상에 1600명의 차호갑사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없어 아시겠습니까 이 게임 전체에서 1600의 차호갑사 차호갑사 20부대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공성장비 이빨에 얹어놓고 기간포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차호갑사 못 잡습니다 어제 포로타나님 아 여기 실종됐던데 연락두절 연락두절 아니야 시마디아 카타나 카타모토는 20부대를 뽑을 수가 없어 왜냐 20부대를 저 뭐냐 뽑기 뽑으려고 하면은 일본 거의 한 3분의 1을 점령을 해야 유자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20부대를 뽑을 수 있어 근데 그전에 다른 나라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 침공을 못해서 우리가 할 때까지 확보를 못합니다 결론 우리가 20부대를 뽑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다 게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맞을 시 맞을 가문이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뽑지 뭐가 있어야 유정이가 돈이 있어야 병사를 어디든 뽑을 거 아니야 야 돈이 돈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병사를 뽑아 여기 수도방위사령부 근처만 직결한 부대가 5부대거든 5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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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단이라니 말이 5사단이지 적을 괴별시킬 수 있는 말한 부대다 직결한 부대만 5사단이야 그리고 위에 북벌정책 나갔던 7사단 총 12사단이거든 일본의 1차 원전 갔던 4단수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은 일본골이 될 거예요 시즌2에인데 여우에 항상 명령 떨어지면은 바로 넘을 우리의 정의 부대가 지키고 있다 아 그래요 빨리 크리에이 뭐니야 낫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나아셔야지 사람이 아프면은 이게 좀 그렇다고 나아야 돼 자 봐봐 명령 떨어지면 적을 부숴버릴 4성장군들 2성장군들 1성장군들이 대기하고 있어 5 lens 5 lens роб 운 nett 우리 비조군의 명 Viewing 비조의 명... 비조의 명인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에 정의사람들이 어떻 Étatsρά 우리 정의사관을 위해 되게 계기를 하고 있어 하너 내 이를 하너 오 Government 사모 여덟 whom disposal ron 아 오 toe Las 그 rod 여기 있어요 tom 손 160만원이 됐네요 아까 3만원씩 들어왔거든 지금 좀 들어든거지 우리와 함께하는게 어떤가 우리의 돈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의 장수가 되어라 우리와 함께하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라 거의 10 프로토스 칼라 오염인데 오우씨 5성으로 진화했다 거의 여러분 엄청납니다 웰킴 투 비드니까 저걸 올려주는게 있나 없네요 이거 해 매수가 8성이야 미친 정신나갔네 위험봐라 한 부대 목방 찍는다 양반들 가갖고 돈 좀 내밀어 보면은 부대 전체를 목방을 찍어 그냥 가가 인수합병이야 랜드마크 건설 소비를 상대하거나 혹은 괴멸하시거나 우리를 상대하거나 혹은 항복하거나 우리의 동료가 되어라 DM께서 속삭이신다 돈으로 더욱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